아이고 왔어? 안녕하세요 응 그래 힘들지? 네 그래 잘들 있어 나 갈게 가게? 그래 잘 가 고마워 나오지 마 안녕히 가세요 다혜야 뭐 안 좋은 일 있었어? 아니야 너무 덥고 지쳐서요 뭐 먹고 싶어? 엄마가 저녁때 해줄게 엄마 여기 상자 뭐 보셨어요? 상자 아 니가? 응? 왜? 안에 핀 들어있었는데 다혜야 왜 그래? 뭐 찾아? 어? 핀 핀 몰라요? 핀? 엄마 봤어요? 어 주세요 나 그거 버렸는데 아니 아까 청소하다가 너무 촌스러워 엄마 아 깜짝이야 왜 그래? 어디 어디다 버렸어요? 휴지통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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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핀이 그렇게 소중한 거였어? 네 네 그거 준수가 준거란 말이에요 12년 전에 준수가 나한테 줬단 말이야 하 하 지금 어디 가는 건데? 쓰레기차 아직 안 왔잖아요 오늘 일요일이잖아 아직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 핀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거냐고 비싸보이지도 않두구만 내가 고백했고 수능 끝나면 12년 전 그때처럼 그 핀으로 나를 선택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아 근데 그 핀 없으면 어떡해요 네가 고백했어? 아니 근데 왜 지금 당장 안 받아들이고 수능 끝나고 그래? 엄마! 지금 그게 중요해요? 깜짝이야 정말 아이 나 또 무슨 일이라고 진짜 별일도 아니구만 아이 다른 걸로 해달라 그래 뭐 목걸이 팔찌팔찌 뭐 이런 거 아주 예쁘고 좀 비싼 걸로 어? 다혜야 약간 고춧가루 아휴